꽃향기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화해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. 꽃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작물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꽃이 유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도전이라고 하죠? 저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향기를 지닌 특별한 꽃의 6종 기술을 개척하는 세계 최고의 화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그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.